도시락 몬스터 GS의 치킨몬스터 도시락입니다 가격은 4,500원 치킨의 손톱 모양 포카락 볶음밥 콘치즈 닭강정 고구마 셀럽 치킨 치킨무 스파게티가 여기서 왜 나와? 굉장히 기름지죠? 1000칼로리 몬스터 위생장갑 밥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고추장에 밥 비빈 것 같아요 상큼한 오렌지 소스 같은 맥도날드 너겟 소스 마시나요? 맵네 얼얼할 정도로 맵습니다 맛있게 매운 게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다 자 드디어 치킨입니다 와 일단 엄청 짭니다 이런 검은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지난 후라이드 같아요 발려버린 몬스터 오케이 GS 치킨 몬스터 도시락의 평가는 볶음밥이나 콘치즈도 좀 아쉽고 스파게티는 왜 있는지 왜 이렇게 매운지 무엇보다 닭다리가 뻐덩뻐덩했어요 2000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미니스탑 닭다리가 더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몬스터는 역시 버릇